조국 혁신당의 지지율 상승 추세가 뚜렷한 가운데 국민의힘 홍준표 대구시장은 조국 혁신당 등장으로 빛이 발행한 건 한동훈, 이준석이고 득본 건 민주당이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홍 시장은 오늘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정당은 조국 혁신당을 뜻하는 조국 대표의 이른바 지민비조 프레임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홍 시장은 지민비조 프레임이 먹혀 민주당은 지역구에서 약진하고 있고 정권 심판론에 편승해서 비례대표는 조국 신당이 국민의힘과 대등한 수준으로 치솟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정치적인 시각과 법조적 시각의 차이라며 법조는 증거로 유무줄만 다투지만 정치는 국민 감성이 더 우선되기 때문에 조국 혁신당의 돌풍을 법조적 시각으로 대응해본들 단기간에 그 기세를 꺾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조국 혁신당 주요 인사들을 겨냥해 하급심 유죄가 확정되거나 현재 재판에 받고 있는 점 등을 공략하고 있지만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는 한편 제3지대를 선점하는 듯했던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파괴력도 반감될 것으로 분석한 겁니다. 홍 시장은 DJ는 철억대 비자금 파동에도 대통령이 되었고 온갖 비리에 얼룩진 트럼프도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며 마찬가지로 온갖 비리에 얼룩진 이재명 대표가 건재할 수 있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라고 주장했습니다. 홍 시장은 그러면서 선거가 윤석열 대 조국 2차전 양상으로 가면 지금은 우리가 불리하다며 이런 사태가 오기 전에 더 빨리 정무적 대처를 해야 했는데 내부 주도권 갈등만 부각되니 참 안타깝다고 덧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